아, 민기 이 자식은. 왜 선배를 오라마라야? 선배님. 왜? 아, 또 왜 보자 그랬어? 왜? 저, 선배님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뭐? 4년 동안 선배님만 생각해 왔어요. 어? 선배님 학교 졸업하시면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제 속마음을 얘기하려고요. 속마음? 예. 선배님, 제 속마음을 받아주세요. 아이, 남자끼리 이러면 안 돼. 한 번만요. 아이, 꼭 얘기해야겠어? 예. 그럼 서로 상처 안 받고 이해해 주는 거다? 네. 아이, 그럼 고백해봐. 잠시만요. 어, 뭐하게? 아, 이런 음악까지 틀어. 선배님. 아, 아니에요. 야,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할게요. 선배님. 너무 싫어요. 진짜 진짜 싫어요. 어? 4년 내내 싫어했어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보는 내내 싫었어요, 선배님. 아, 말해버렸다. 아니, 고백은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싫어요. 아니, 그럼 이런 음악은 왜 틀었어? 진짜 싫어서요. 야, 너 내가 평소에 니들 막 괴롭히고 이래서 싫은 거야? 아니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막 욕해서 싫은 거야? 아니요. 아니, 그럼 왜 싫은 거야? 아니에요. 야, 편하게 얘기해. 왜 싫은 거야? 그냥 싫어요. 그냥 너무너무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보는 내내 싫어요, 선배님. 벌레보다 싫어요, 선배님. 아, 말해버렸다. 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 어? 야, 그래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어. 내가 이해할게. 내가 바꾸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야, 이해한다니까 편하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행성끼리 부딪혀서 선배님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 부끄러워. 아니, 행성이 부딪혔는데 사상자가 나 하나? 네. 지구의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사상자가 나 하나? 예. 아니, 행성이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사상자가 나 하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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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번만요. 목숨이 하나인데 뭘 한 번이야? 목숨이 하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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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때 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노력이라도 해봐요. 노력을 어떻게 해. 아, 나 진짜. 살다 살다. 이런 희한한 고백은 또 처음 듣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 빨해버렸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 어? 야, 그래 뭐 살다 보면 사람이 뭐 싫어질 수도 있어. 내가 이해할게. 내가 바꾸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야, 이해한다니까 편하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행성끼리 부딪쳐서 선배님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 부끄러워. 아니, 행성이 부딪혔는데 사상자가 나 하나? 네. 지구의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사상자가 나 하나? 예. 아니, 행성이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사상자가 나 하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안 돼. 안 돼. 한 번만요. 목숨이 하나인데 뭘 한 번이야? 목숨이 하나야. 아, 이거 때 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노력이라도 해봐요. 노력을 어떻게 해. 나 진짜 살다 살다 이런 희한한 고백은 또 처음 듣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야,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할게요. 선배님. 너무 싫어요. 진짜 진짜 싫어요. 어? 4년 내내 싫어했어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보는 내내 싫었어요, 선배님. 아, 말해버렸다. 아니, 고백은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싫어요. 아니, 그럼 이런 음악은 왜 틀었어? 진짜 싫어서요. 야, 너 내가 평소에 니들 막 괴롭히고 이래서 싫은 거야? 아니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막 욕해서 싫은 거야? 아니요. 아니, 그럼 왜 싫은 거야? 아니에요. 야, 편하게 얘기해. 왜 싫은 거야? 그냥 싫어요. 그냥 너무너무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보는 내내 싫어요, 선배님. 벌레보다 싫어요, 선배님. 아, 말해버렸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 어? 야, 그래 뭐 살다 보면 사람이 뭐 싫어질 수도 있어. 내가 이해할게. 내가 바꾸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